더블킬 더블킬 까꿍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에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시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피자를 사줄 수 있습니다 음 음 마이 페이버리 푸드 음 가성비적으로 괜찮은 스킨이여가지고 물론 맘에 들면 사도 되는데 뭐야? 뒤에 사람 있었나? 어 있었네 뭐야 이 친구 나의 킬이 되어줘 으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 바보 뭐야 왜 아ala 어디갔어? 에이아이야 그냥 곱게 죽어 그냥 곱게 죽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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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잘 가시고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, 바보 뭐 한거지? 뭐 한거지? 한잔 진지 질 오오 가버렷 으으 차아 이 우리들들들들라 어디서 쓰는 것이냐 도망가는 얘기 있었는데 상황에 한 명 더 있거든요 으르릉 그럼요. 바이바이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오호 아이고야 혹시 나 가스 없어가지고 배달해주려고 한거야? 이거 새거? 새거? 오 게이지 늘어났구요 개꿀 어맘왕 게이지 조금이라도 얻었네 사람아 어딨니 너 고용 좀 하자 딸 것도 없는데 따랑 아이고 내껀데 에이 저거 고급 저 친구 죽여놔야되요 바이바이 죽여놔야돼 죽여놔야돼 짜증나 응급처치 저거 있잖아요 혹시나 1등 힘드신 분들은 무조건 고용하세요 응급처치 요원이 가장 좋아요 쏘는게 기간단총이고 기간단총이어서 상대방이 짜증나면서 처플 두개 뿌려주는게 개꿀이어서 응 소리 났는데 응급처치 응급처치 나 뭐야 죽어버리야 오오 까꿍 파동은 여기에 묻혀야겠다 아무도 못 가져가 흐흐흐흐 숨겨놔 회복 써서 1등 한번 해봅시다 회복도 이게 근접에서는 기간단총이 압도적으로 좋을 뿐이지 범용성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데미지도 괜찮고 연발성도 좋고 가까이 붙었을 때는 기간단총이 좋은데 그 밖에는 회복이 괜찮은 것 같아요 회복 소음기 요거 남은 사람 어딨니 야 타냐가 좀 돌아다니면서 아 맞다 요거 npc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핀 길게 누르고 이동하면은 여기로 가요 그 드론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정찰용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길게 하면은 요쪽으로 정찰이 가겠죠 이제 오겠다 나무 부수고서 기다립시다 1대1 칼 갖고 있나 진짜네 ㅎ 아, 좋습니다. DJ 역시 잉어 세트와 회복, 송기! 좋습니다.